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성 거를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숫자구나. 제가 21대 총선 결과가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갖고 탐구에 뛰어들게 된 것은 만들어진 숫자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은 만들어진 숫자다. 반대말은 자연스러운 숫자다. 자연 숫자가 아니고 가공된 숫자라는 겁니다. 재미동표인 쇼운 박사님을 공병호TV가 초청해서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 박사학위를 넘버티어리 숫자견을 가지고 학위를 했습니다. 쇼운 박사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숫자처럼 무지막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숫자에 절대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21대 총선 결과를 담고 있는 숫자는 감출 수도 없고 쏘길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도 없고 파묻을 수도 없습니다. 최근에 쇼운 박사는 이런 메일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수학자 가우스에 의해 개발된 무지막지한 정규분포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잡았다. 어떤 물리적인 물정도 포착되기 전에 말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물정이 어디 있나? 물정만 잡으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바로 숫자가 남긴 범죄자의 지문입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가우스에서 개발된 정규분포도 딱 하나가 이번 총선 데이터의 허구성을 낱낱이 세상에 공개해 버린 겁니다. 만들어진 숫자 이것이 이번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만들어진 숫자와 관련해서 제야의 한 젊은 유튜브인 방구석 전문가가 4월 23일에 방송한 부정선거 동일남바 표물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유튜브라고 방구석 전문가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 제보가 왔습니다. 그 제보 가운데 제발 공 박사님 방구석 전문가를 방문해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고 또 마친 다음에 방구석 전문가님을 방문하셔서 젊은 분이 아주 내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도 하시고 그 다음에 격려의 말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21대 총선 이상한 숫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 각 후보자들의 득표수입니다. 성남 중앙군의 신상진 후보 4,220표 그런데 똑같이 송파갑의 김웅 후보 4,220표입니다. 계속해서 1,980표가 또 반복되고 4,725표가 반복되고 3,713표가 또 반복됩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된다는 것. 이건 참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방구석 전문가가 포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직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구에서는 뭘 하든지 간에 사업과도 마찬가지고 이 숫자를 보면 무슨 현상을 보면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2단계입니다. 노트 위에 짝수는 왼쪽입니다. 그리고 홀수는 오른쪽에 정리했습니다. 방구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쪽 짝수에 대해서 번호들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모두 5로 나누어집니다. 5로 나누면 딱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거죠. 의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또한 방구석 전문가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 홀수에 대해서도 홀수를 한번 대보니까 7,645가 나옵니다. 짝수와 홀수 더하기는 모두다. 짝수 왼쪽에 있는 숫자와 홀수의 더하기는 모두다. 5의 배수입니다. 이 숫자들이 무슨 배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탐구가 시작됩니다. 방구석님은 계속 묻습니다. 무슨 배수일까? 무슨 배수일까? 이렇게 궁리하던 끝에 3단계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자주 등장하는 수치는 10에서 13%라는 수치입니다. 방구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에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차이가 10에서 13%로 일정하다는데 방구석 전문가님은 착안합니다. 마치 짜만춘듯이 숫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그 차이가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3%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에서 13% 지역구 전체도 그렇고 동단위에서도 그렇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종의 범죄자가 남긴 지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참 창발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에서 15%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배수를 생각해 봅니다. 2분의 1 50%죠. 4분의 1 25%입니다. 그렇게 6분의 1 7분의 1 가다가 결국 8분의 1 12.5%입니다. 그냥 소수점으로는 0.125입니다. 그렇게 12.5% 1.25죠. 1.25 12.5%에 착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구석님은 홀수에 있는 모든 수 611, 3713, 3321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는데 그 수가 1.25 12.5%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구한 숫자를 모두 다 반올림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611, 3713, 3321. 예를 들어서 489라는 숫자에다가 1.25를 곱하면 611.25가 됩니다. 그런데 반올림 처리해버리면 611이 됩니다. 2970이라는 숫자에다가 1.25를 곱하면 3712.5입니다. 반올림 딱 처리하게 되면 3713번입니다. 2651이라는 숫자에 곱하기 1.25를 하면 3321.25입니다. 반올림 딱 처리하면 3321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숫자들이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방구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반올림을 처리한다. 반올림을 처리한다 이겁니다. 반올림을 처리한다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한참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선거인수보다도 투표자 수가 많은 유령 투표 혹은 마이너스 1 문제를 반올림하고 연결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반올림했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나오는 그런 모든 수치는 반올림 값을 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방구석님의 전체 영상의 7분 52초 가운데서 6분 52초에 아주 이런 멋진 말이 나옵니다. 절대로 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는 거 확신합니다. 원래 득표수에다가 1.25를 곱하면 나온 숫자가 611.25, 3712.5, 3321.25인데 이것을 반올림하면 최중 홀수인 득표수인 611표, 3713표, 3321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방구석 전문가님은 강조합니다. 홀수인 611.25, 3712.5, 3321.25가 절대로 자연스럽게 나온 넘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로 자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만지는 숫자라는 것이죠. 이면에서 방구석 전문가님이 직관력은 대단히 뛰어나고 전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방구석 전문가님의 자연스럽게 나온 숫자가 아니다. 이것이 오늘 방송의 압권입니다. 저도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작된 숫자가 보는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을 풀어했지는 실마리이자 바로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작된 숫자입니다. 자연 숫자가 아니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작된 숫자입니다.